충남도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꺾이는 것을 계기로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본격 뛰어들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14만 7천여 명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최근 한국 단체 관광에 허용된 중국을 비롯해 대만과 베트남, 싱가포르, 일본 등을 상대로 관광객 유치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9년 24만 5천여 명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에는 4만 2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